두 사람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요 모든 게 완전히 정말 반대지만요 함께 있을 때면 왠지 참 좋은 걸요 잠깐 어쩌면 하는 짓들마다 뭔가 그렇게 삐딱하지 대체 왜일까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대체 왜 자꾸 저럴까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데 불편하지도 않아 신경이 쓰일 텐데 보던 막은 괜찮아 아니면 입으로 시선을 끌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즐겨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어쩜 머리부터 다리끝까지 다른 사람이 있을까 정말이지 처음 봤어 그래서 보게 됐지 놀랐어 정말 신기했어 나와 다른 게 그걸 바라보는 게 좋았어 너도 날 바라보면서 그런지 왜 날 바라보지 사랑할 것 같아요 우리 서로 너무 다르지만요 사랑은 참 신비로운 거죠 사랑하면서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사랑인데 다가온 것 같아요 꿈꾸던 포스트는 아니지만요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으로 서서 Bead выглядит Leyva